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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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크다고? 밀크티지로 커피는 아침에 먹었어요 모자 어디 거예요?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안녕 눈에 졌어요 신발 어디 거야? 나이키 아니 오랜만에 화장하고 나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를 막고 들어왔습니다 아 아쉬워라 맞아요 날이 춥더라고요 뭐 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들어왔어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며칠 전에 날씨가 좋더니만 며칠 전에 날씨가 좋더니만 끝이 않나요? 날이 좋더니만 또는 이 정도면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도전 누군가가 추천해 주셨는데 아니 며칠 전에 따뜻했길래 그래서 엄마가 오늘 따뜻하다길래 그렇게 이렇게 입었는데 뭐 그냥 집으로 왔어요 추워가지고 맞아요? 뭐가 추운 거? 밀크티 마시고 있어요 아니요 사실 아까 오후에 시켰던 건데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직도 얼음이야 나 13살 13살 같다고? 좋은 건가 아닌 건가 혹시 오늘 들은 가방 뭐예요? 오늘 입은 거 스토리에 태그해서 올렸어요 한번 봐보세요 오늘 주말이잖아 토요일 토요일인데 뭐 했어요? 토요일이라서 다들 쉬었나? 일했나? 저 찍은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가 찍어줬어요 뭐야? 뭐야? 스키송 갔다 왔어요 정리이시네요 일요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요 예인씨 예인씨 뭐하세요? 같이 통화 아니 영통처럼 같이 하실래요? 이거 참여 뭐 할 수 없나? 내가 불러볼게 초대했어 새끼야 새우 새우 오오아 오오오 깨달아 으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잠깐 x3 잠깐 x3 잠깐 x3 잠깐만x3 우와 x3 잠깐! 잠깐! 끄지 마! 아 아 여러분 우리 배임이 다 불렀어요 어? 아 뭐하는데? 어? 뭐라고? 뭐하는데 뭐하는데? 뭐하냐구? 나 집이야 집에서 뭐하는데? 입에서? 응 오늘 눈 웃는 거 봤어? 봤어 엄청 잠깐 언니 너무 많이 와서 어? 빨리 나 언니가 쓴 필터 나도 알려줘 이름을 몰라 내가 보내줄게 빨리 나도 류수정 머리하고 류수정 필터 할래 어디세요? 저 지금 차요 차 뭐하세요? 저요? 왠지 저요? 저 오늘 피자 만들었어요 맛있겠다 나도 줘 언니 우리 집에 가까우면 당장 언니 집에 배달 가는 건데 진짜 진짜 너무 그렇다 야 나 이사가야 돼 언제? 한 몇 달 안에 어디로? 모르겠어 아직 근데 더 가까워질 거 같아 근데 더 가까워질 거 같아 그래? 너무 좋다 언니 아 우리 멀리 사면 안 돼 그래 더 가까워질 거 같긴 해 응 가까이 살아야 돼 알았지? 야 내가 어디세요 했는데 차라고 해서 팬들이 어? 어디세요 했는데 차라니래 야 너 그런 거 알아? 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어 저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요? 어 어떻게 왔어요? 저 발로 걸어왔는데요? 어 버스 타고 왔는데요? 이런 느낌 나 지금 여기 동네가 뭐죠? 여기 동네가 뭐죠? 여기요? 네 아니 너 피자 만들었다며 강남 강남이래 나 강남 강남에서 피자를 만들었구나 맞아 강남에서 피자 만들었어 언니 아 개포동 아 개포동 개포동 개포동에서 피자를 만들었구나 아 너무 웃겨 언니 나 고라니라서 차라니가 된 거야 지금 어? 고라니 차라니 이렇게 아 진짜로? 어 헐 몰랐어 나도 지금 보면서 알았어 차라니 나 고라니잖아 고라니 고란고란 아 너무 어려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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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려웅 조성이 어려워 어려웅 아 나도 예쁜 필터 하고 싶은데 언니처럼 어 그거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필터야 어 나 그럼 이거 할게 90년대 필터 언니 응? 왜 맨날 언니만 왜 맨날 언니만 예뻐? 왜 맨날 언니만 예쁜 왜 맨날 언니만 예쁜 머리 하냐고 야 그거 필터 장난 아니다 너무 귀엽다 응? 언니도 빨리 이거 필터 해 그러면 나 그거 없어 보내줘 나 어떻게 보내지 응?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DM으로 나 며칠 전에 이거 영상 봤는데 무슨 영상? 오렌지 어노잉 오렌지 엘로우 엘로우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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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지는 알아 나 진짜 오랜만에 영화 보려고 그거 했거든 예매를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근데 지금도 안 와 어 취소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까 한 세.. 뭐야 다섯 시쯤? 어 그때 많이 왔지 어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거 봤어 올림픽 아 올림픽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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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대박 역시 우리나라 짱 국뽕이 차오르면서 봤어 국뽕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집에 가는 중이야? 어? 집에 가는 중이야? 어 집 가 집 가야지 야 팬들이 너 필터 싫어한다 난 너무 좋은데 그러면 야 예뻐가지고 다시 필터 얼굴이 잘 보이는 필터를 원하시는 거야 얼굴? 잘 보이는 거? 깜짝이 필터 응 이거 잘 보인다 깜짝이 다들 좋으신가요? 어 야 야 지혜 언니 왔다 이거 세 명에서도 가능하냐? 안 될걸? 몰라 아 그래? 한번 초대해볼까? 어 보내봐 보내봐 어 잠깐만 초대 어 눌렀어 유지혜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 우와 네 명까지 된대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대박 지혜 언니 왜 안 들어오지? 안 오면 언니가 안 오는 거야 어 빨리 들어와 들어와라 나 이거 다 안 봐 빨리 들어와 나간 거 아니야? 바로 나간 거 아니야? 들어오자마자 나랑 하나 보고 나 꼴대기 싫어서 나갔어 우와 잠깐만 나 입술만 바를게 그래 안녕 아 발라드 예뻐 어 갑자기 언니가 들어오니까 가슴이 엄청 뛰어 나 좋아해? 얼굴이 빨개지는 않은데? 어 그런가 봐 어 가슴아 너무 심장이 아픈데 어 뭐야 왜 나 봤을 땐 가슴 안 뛰어 나는 너 나는 너 예인아 나 너 봤을 때 가슴 뛰어 열 받아서 죄송한데요 저도 이하 동훈이거든요 재수 없어서 아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네 아니 여러분 응? 어제 나 혼자 상답 봤어요? 아니요 왜 둘 같아서 왜 누구? 아니 샤인이 선배님들이 나왔는데 그 민호 선배님이랑 키 선배님이 같이 나왔어 응 어 근데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멤버들 생각이 났어 진짜? 멤버들 생각 안 해도 나랑 당연히 생각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웃겨 어 맞긴 해 그냥 봐봐 근데 그거 알지 나랑 친해지잖아 언니 뭐하고 있었어? 둘이 동시에 가래해서 못 들었어 둘이 동시에 가래해서 못 들었어 언니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나 지금 왔어 집에 아 진짜 집에 왔어? 응 언니 그렇구나 응 언니도 왜 예뻐? 나 이렇게 태어난 건데 나 이렇게 태어난 건데 나갈게요 로그아웃 다 됐어요 저 로그아웃 할게요 너무 웃겨 다들 손 들고 말해 다들 뭐 했어? 진짜? 아니 수정 카페 아니지 지금? 분위기 카펜데? 아 나 지금 카페에서 한잔 하고 있어 지금 분위기 카펜데? 아 너무 웃겨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좋다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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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슬픈 보고 싶습니다 여기도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다들 보고 싶 O 원ices 언니 허가지 화질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너희 거기는 왜 이렇게 화질이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모르겠어 나 효과가 더 이상 안 바뀌 Schmidt 걸렸나봐 아니야 너 제일 이번 Bonfire거 눌러 봐 응? 제일 끝쪽에 있는 거 눌러 봐 안 눌려 아 그래? 아예 눌리지가 않아 왜그럴까 왜그럴까 왜그럴깍 왜그럴깍 Ben 심지어 니 목소리 멈췄어 그렇치? 오 Shakespeare 오 화 joka 멈췄다 내 생각에는 갑자기 와이파이가 연결됐다거나 아니 얘 지금 표정 캡쳐놨어 너 이쁘전이야? 혹시 멈춘 거? 아 진짜 어떻게 똑같이 나가졌대 예인이가 다시 초대하자 초대하래 초대하래 어떻게 해?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느려 지금 느려 해피 여깄다 초이 아 여깄네 어? 이미 참여중이라는데? 어머 진짜? 뭐야? 뭐야 이거 껐다 다시 켜야되는 거야? 웃어 지금 나가졌다 잠깐만 다시 한번 초대해볼게 왜? 이거 굉장히 느리다 해피 뽀잉 여기 있다 아 뭐야 초대 누르면 자꾸 사라져 진짜? 됐다 됐어 초대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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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니 여기서 멈췄어 나? 응 이러고 멈췄어? 응 그거 사람들이 다 캡처했을 거야 안돼요 으흐흐흭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하하 아 이거 0통하는 거 같다 으흐흐흐 0통하는 거 같다 그니까 0통하는 거 같아 우리 그냥 우리 평소에 가끔 단체를 하잖아 그니까 그거 같아 뭔가 보고싶다 근데 지연이가 최근에 나한테 이랬어 언니 예인아 보고싶다 근데 보러가는건 귀찮 그거 알겠어 ISFP스럽네요 더 ISFP 했더라구요 오 그것도 잘 어울린다 아니 내가 이랬어 예인아 보고싶은데 막상 널 보러가긴 싫어 나한테 딱 저렇게 말했어 왠지 알아? 귀찮거든 나는 솔직해서 너무 좋았어 맞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 알아? 진짜 심심해서 보냈다고 심심해 보였어 지혜언니는 내 약속 땅꾸내놓고 다시 안잡았다고 아 왜그랬는데 나한테 보고싶다고도 안하고 잡지도 않았다고 빨리 약속 땅꾸내보라고 수정이 내가 연락 안하면 안한다고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소리야 아 왜그랬냐고 둘이 왜그러냐고 한번 지금 들어가서 봐봐 내가 먼저 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빨리 확인하라고 내가 먼저 보자 그랬는데 안 된다고만 하고 그랬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왔어 누가 왔다 기기 왔다 니니 왔다 룸메이트 룸메이트가 왔어요 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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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뭐? 니니 마이 뭐? 말 짚으라 그래 나한테 말 짚으라 그래 니니 안녕하세요 안녕하니 애 니니야 응 응 이래 나도 기기라고 불러주세요 넌 뭐 기기하다 니도 니니야 고라니니 난 니니 난 고라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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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 고라니니 고라니니? 응 니네 네 그거 알아? 고라니니 우리나라에만 많대 아 진짜? 고라니? 니 친구들 좀 적당히 좀 포식시켜라 야 내 친구들한테 왜 그래 내 친구들 다 먹고살기 힘들어 요즘에 힘들대? 어 다 먹고살기 힘들대 안타깝다 니가 데리고 와서 좀 키워 나도 먹고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다 화이팅 하자구요 정예 어디 갔다 오냐? 나 피자 만들고 왔어 피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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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는 만들고 싶어서 할 거 없어? 나 피자 만들었어 오늘 오늘 누나 때 봤어 아유 눈이 엄청 왔어요 저는 기기 사진 보고 알았어요 눈은 거 진짜로? 뭐 하느라? 언니 나 안에 돌아가는 거야 관심 좀 가져 관심 좀 가지라고 대답 대답 너 내가 입 꾹 다물고 속으로 무슨 말 한지 알아? 다 들렸어 지혜 언니 자꾸 곤란할 때 화면 멈춘 척 한다? 하하하하 소리 안 들린 척 해 어 괜찮은데? 화면 멈춘 척 하는 거 괜찮은데? 괜찮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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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잘 파악했어 별채인데? 아 완벽해 너희 채팅 올라가? 응 응 나만 안 올라가나 봐 나갔다 들어와 안녕 안녕 다들 근황 하나씩 말하고 끝내자 어 끊고 싶나고? 그래 유지에 붙어 나는 근황이 없어 아 빨리 말해 언니 근황 있잖아 뭐야 똑같이 얘기했어 그거 있잖아 근황 언니 빨리 말해 나 근황이 없어 나 기사 보고 알았다 네? 나 기사 보고 알았다고요 아 저 바람개비요? 네 저 바람개비 좋아하잖아요 돌리는 거 아시죠? 그러게요 어 왜 빨리 설명해줘 빨리 많이 봐달라고 홍보해 네 바람개비를 찍습니다 오 짝짝짝짝 축축축축 월요일날 배송제에텐 10시에 스페셜 DJ도 해요 언니 왜 우리 안 불러줘? 너희가 너무 바빠 뭐가 바빠? 진짜 뭔 소리야 배텐 부르면 무조건 가지 배텐 진짜 부르면 무조건 올 거야?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무조건 가 아 진짜? 응 당연한 거죠 유지혜 씨 알겠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도권이 없지만 제가 적극 죄송합니다 나 나가고 싶어 뭐 이 방을? 아니 배텐 아 빨리 이 방은 아니야 이 방은 아니야 이 방은 아니야 뭐? 근황 근황 아 나 근황이 없는데 있잖아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근황 있잖아 빨리 말해 뭘 말해 빨리 말해 말해 나 생각하고 볼게 너 먼저 얘기해 봐봐 알았어 나는 근황이 난 근황이 근황이 난 곧 공개돼 안 궁금해 근데 언니들 안 궁금해하는 거 아는데 언니들 이미 내가 다 말해서 알고 있어 뭐지? 아 뭐? 나 모르는 거 같아 나 알아? 어 알아 나 안다고? 나 뭐 하잖아 아 나 그거밖에 없어? 그럼 뭐해? 너는 그냥 뭐 공부 좀 해야 돼 뭐가 또 뭐가 또 그렇게 불만인데 뭐가 또 그렇게 불만인데 니 인생이 불만이다 자 여러분 니 삶에 내가 불만이야 어 됐고 유지해 조용히 하고 나 갈 거야 우리 기기 근황 말해줘 아이고 어 없는데 나 이따 나 뭐가 있어 나 아까 얘기했어 나 이사가야돼 진짜? 어 언제? 나랑 가까워 몇 달 안에 가야돼 진짜? 몇 달 안에 가야돼 왜? 나가래 헐 진짜 가까워져 그러면? 글로 가? 아니 그까진 아닌데 그쪽으로 움직일 거 같긴 해 헐 4월 나랑 또 멀어져? 오 그럴 거 같아 나도 근데 이사가야돼 아 진짜 언니 언제 끝나? 나 4월 얼마 안남는데 일찍 있는데? 어 내가 기기보다 일찍인데 나 지금 어떻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알잖아 연장해 연장 아 그래서 귀찮아서 지금 그럴까 하는데 모르겠어 이사도 일이여 너 마스크가 막 움직인다 신기하지 왠지 알아? 움직여줘 은근 내 맘대로 안돼 필터가 먹으면 움직이고 아 근데 지금 말하면서 움직이네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응 말하면서 움직인다 어떻게 알았지? 너희 저거 내 마음속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대박 너무 신기해 또 신기하고 그래 요정도 가지고 자 여러분 난 이만 빠이빠이 빠이빠이 니니 안녕 류즈즈 안녕 가 빨리 류즈즈즈는 그냥 안녕 바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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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기기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집에 있었어 진짜? 원래 영화 보려고 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영화는 안에서 보잖아 걸어가야 됐었어 아 여기 어 뭐 보려고 했어? 언차티드 알아요? 미국 영화야? 하하하하 그 스파이더맨 지금 주인공 있잖아요 어 잘생긴 친구 그 분이 나오는 건데 새로운 액션 영화라고 해야 되나? 오 진짜 오랜만에 가려고 했어 진짜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걷겠는겨 그래서 그냥 왔어 야 이거 줄어드네 나 왜 지금까지 계속 확대해서 한거야? 하하하하 모르고 눌렀나봐 어 어이없네 하하 기기 보고싶어 나도 나도 데이트하러 가야지 언제 갈까? 약속을 잡자 헐 헐 터몰랜드가 언니보다 3살이나 동생이라고? 나 댓글 안 본 게 다행이다 하하하하하 폴랜드톰 솜홀랜드께nej 하나만 해도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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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랜드톰 헐랜드 많이 좋아해 하하하하 언젠가 한 번 보면 볼 수 있겠다 약간 번거롭다 아 웃겨 누나가 진짜 언니가 훨씬 동생 같아 아 진짜 홀랜드 톰 왜 왜?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홀랜드 톰 맞아 아 그러네 맞네 맞네 홀랜드 톰 똑똑하다 언니 My name is J.U. 감사합니다. 아, 콜랜드톰. 다음,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연락하라고 말해줘. If you broke up, you call, call, call me, call me. Call me, baby. Call me, 톨랜드톰. 톨랜드톰. 아, 진짜 웃기다. 아, 언니. 응? 베텐 언제 간다고? 월요일. 챙겨볼게. 진짜? 응. 약속. 약속. 이기, 나는 밥을 먹으러 갈게. 빠이빠이. 난 이미 먹고 왔지롱. 뭐 먹었어? 나 그냥 시켜먹었어요. 찌개랑, 고기랑. 진짜? 응. 맛있었겠죠. 맛있게 먹어. 뭐 먹을지 알려준가? 어, 나는 일단 나도 우리 김치찌개 시킬까? 어, 김치찌개. 참치찌개. 언니 참치찌개 좋아해? 응. 응. 난 참치는 잘 못 먹어. 진짜? 난 참치찌개 너무 좋아. 나 생선 좋아해. 아, 셔. 셔. 그 시큼한 거. 뭔지 알죠? 응.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나온 라면. 맛있게 먹어. 빠이빠이. 안녕. 다들 안녕. 안녕. 뿅. 안녕. 나도 곧 가야겠당. 참치찌개 맛있어? 난 한 번도 내가 시켜먹어본 적 없는데. 대박. 다들 참치찌개 맛있게 드시고요. 시켜먹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급 조용해졌어. 거의 영통한 기분이네. 또 놀러올게요. 나도 갈게. 안녕. 빠이. 또 놀러올게요. 안녕.